네 계속해서 26번 문제 계속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kWh의 전력량은 몇 줄인가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1kWh 라고 할 때 1kWh는 1kWh는 일단 1000W죠 1000W 1000W 그리고 곱하기 hour 라고 하는 거니까 1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1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건 초로 봤을 때 몇 초? 3600초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 나오는 값은 3.6 곱하기 10의 6승 Wsec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Wsec라고 할 때 좀 전에 공부했지만 W가 뭐니까? 줄퍼세크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요? 줄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값은 3.6 곱하기 10의 6승 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? 그래서 일단 답은 라 번 되겠네요 라 번 자 다음 27번 문제 전류의 열 작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? 하고 묻는데요 전류가 흐름으로서 열 작용이라는 얘기는 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식이 열량 구하는 공식 H 칼로리 구하는 공식 하나 있죠 그죠? H 칼로리 구하는 공식이 뭐다? 0.24 전력 P 곱하기 시간 T 한 값입니다 자 여기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P라고 하는 얘는 단위가 뭐예요? 와트입니다 와트 단위가 와트 T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? 단위가 세크죠 세크 그죠? 그럼 PT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이 전체 단위는 뭐가 되는 건 단위라고요? 줄나온 단위라고요? 그럼 그때 0.24를 앞에 곱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? 1줄이 몇 칼로리니까? 0.24 칼로리니까 단위변화 하는 거잖아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H 칼로리 값은 0.24 PT라고 할 때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줄나오죠? 줄을 뭘로 바꾼다고요? 칼로리로 바꾸는 거라고요 단순히 그죠? 이 법칙을 우리가 줄을 이용하는 값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법칙? 줄의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여기 나오는 게 다 줄 값이잖아요 그죠? 그래서 이 중에 다른 건 답이 나번이 될 거다 그럼 줄의 법칙이 뭐라고요? H는 0.24 PT 되겠죠 그죠? 네 그리고 또 이때 계속 이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0.24 P는 또 뭐라고 공부하니까? P는 VI라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0.24 VIT라고도 공부를 하죠 그죠? 여기 다 줄의 법칙이에요 자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100V용의 전기 다리미를 110V로 사용하면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량은 몇 배로 되는가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뭐가 나오냐면 100V용이라고 하니까 V가 한 게 나오죠 그죠? 그리고 이때 문제에서 어떤 전기 제품이 주어져요 그게 다리미든 날로이든 제품이 주어지게 되면 이 제품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다? 저항 R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니까 그리고 이때 이 전압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? 110V로 뭐 했다고? 증가시켰다고 하죠 전압을 전압을 증가시키고 발생되다가 뭘 물어보냐면 열량은 몇 배가 되는가? 라고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공정을 공부했지만 발생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값은 0.24pt 또는 0.24vit 라고도 하고요 이 값은 또 우리가 계산할 때 p는 v는 ir이니까 이 값은 0.24i 제곱 rt도 되죠 그죠? 그럼 또 이 값에서 i라고 하는 값이 r분의 v니까 이건 r 제곱분의 v 제곱 되잖아요 그럼 결국 r분의 v 제곱 t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? 그럼 동일 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전압을 뭘로 만들면 지금 여기 전류 얘기는 없죠? 얘기가 있는 게 뭐하고 뭐밖에 없다 전압과 저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동일 제품이니까 저항은 뭐하다고 봤을 때 일정하다고 봤을 때 전압을 100개에서 뭘로 바꾼다고요? 110으로 바꾼다고요 그럼 그때 나오는 열량이라든지 전력값들은 이거 1.1배 한 값의 제곱배만큼 커지겠죠 배수가 100V에서 110V 된다고 하면 전압은 1.1배인데 결국 나오는 전력이라든가 열량은 뭐가 될 거다? 1.1의 제곱배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공식은 p는 뭐고요? r분의 v 제곱이고 열량 칼로리로 본다고 하면 이거 앞에 0.24가 붙고 t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? 0.24 r분의 v 제곱 t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t가 붙으면 되는 거죠 열량 구할 때 단위 바꾸는 거고요 이건 되겠죠? 그럼 일단 저항은 뭐하고요? 일정하고 전압이 제곱값이니까 전압이 100V에서 110V가 된다는 얘기는 1.1배 그거 제곱이니까 얼마 될 거다? 1.1배가 될 거다 하고 얘기입니다 잠권 languages 600V 800V 소중 100V 100V 100V